수상자는 송창희씨, 한재민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창희씨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움을 통해 섬세하고도 안정감 있는 연기를 선보했고 뮤지컬계에서도 그 재능을 운전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한재민씨는 청소한 외모와 꿈임없는 연기를 보여주는 여배우로 스크린을 통해서 색다른 이미지로 변신을 깨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창희씨 소감 한마디 정말 잘생기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입니다. 부탁드린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 선배님 아주 원활한 진행 아주 듣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재민씨. 점점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재민입니다. 이렇게 아시아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축제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상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시아의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어질 시상은요. BBF 인기 가수상인데요. 여자 가수 그룹 구입합니다.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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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